안녕하세요. 나은 역을 맡은 배우 권영은입니다. 어린 연습생을 촬영을 하게 되고 대본을 자꾸 보면서 저의 학창시절을 좀 되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서 조금씩 새로 새로 나도 저랬던 때가 있었지 혹은 새로운 학창시절에 대한 즐거운 에피소드들 기분 좋게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강준 역할을 맡은 김민기입니다. 누가 1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있긴 했지만 학교를 배경으로 너무 재미있는 영화에 찍으니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. 재밌을 것 같고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연습생 많이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하나 더 조용히 하시면 감사해요. 저희는 사람이 삭제된ossible요. 사랑해. unquote. 나도 오늘 좀 쉬었어.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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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은아 소중한 너의 몸 앞으로 내가 지켜줄게. 나은아 소중한 너의 몸 앞으로 내가 지켜줄게. 나은아 소중한 너의 몸 앞으로 내가 지켜줄게. 한 명이 약간 안 돼 있는 줄 알아요. 빵! 올라 볼까요? 침대일까? 가방만 넣어 있어요. 안 들어가. 배는 용도. 네, 주무세요. 강린들 놀라지 마. 못 볼 거 같다고 그러지 말고 강린들 그냥. 강린들. 공고. 성산이. 찍고. 목으로. 이렇게. 손 진짜 예쁘다. 잘생겼네요. 너무 자랑스러워요. 말이 너무 이상해요. 잘생겨서 제가 자랑스러워요. 나은이도 귀여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얘기 얘기해야 하는데. 잡으시 말라. 하셔도 되는데. 진범이 오는 거. 어? 체브 두 개가 바람을. 벌레일까 봐. 여기요. 괜찮아요. 정민간이에요. 큰일 났지. 네가 가람고등학교 헬스장. 응? 3대3대5에 찍었어요. 이거 진짜 알코올 있는 거 알지? 진짜 알코올 있는 거 알지? 네. 네. 참고로 가. 너, 우선 너무 안써 använd다. photos. 매우 유행하는 게 다스러 Reality. Mich이 매우 유행하는 게 다스러움이. 싸움에 더 좀 더 부족해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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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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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